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고정훈 승희입니다.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기출문제집이 되겠습니다.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제 2019년 일정이 나왔습니다. 예년하고 비슷한데요. 자 이번에도 4번 칩니다. 42회부터 43회, 44회, 45회 이렇게 4번을 치는데요. 자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거의 문제은행 방식이죠. 그래서 이제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. 거의 체감적으로 보면 90% 정도는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껏해봐야 한 4, 5문제 정도가 이번에 처음 나오는 문제들이죠. 하지만 이게 급수제다 보니까 뭐 2급이나 1급 정도 사실 어떻습니까? 뭐 고급을 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평이하고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한두 문제, 두세 문제 나오죠. 근데 그 한두 문제, 두세 문제 틀려도 솔직히 90점은 넘습니다. 그런데 60점이나 70점만 넘어도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부분 2급이나 3급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득점이나 만점 목표로 하지 마시고 그냥 85점, 80점 요정도만 목표로 공부해도 충분하다. 자 이제 시중에 보면 기출문제집이 거의 없죠.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운받아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차별로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이걸 32회부터 41회까지 10회를 분석했습니다. 500문제를 분석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비슷한 주제, 계속 반복되는 주제를 우리가 뽑았드니까 140개를 뽑았어요. 140개. 그래서 주제별로 두 문제씩, 주제별로 두 문제씩 기출문제에서 그나마 좀 최신 기출 위주로 뽑았습니다. 그래서 토탈에서 280문제입니다. 자 50문제 중에서 43문제, 4문제 정도는 이 140개 주제에서 반복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살짝살짝 탐구자료만 바뀌어서 지문만 살짝살짝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계속 반복됩니다. 자 요 140개 주제, 280문제 자 요것만 잘 풀어봐도 무난하게 80.85점 나올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맨 뒤에 브로그로 모의고사 50문제짜리 한 세트 올려놨습니다. 시험치기 전에 한번 풀어보십시오. 그걸로 풀었을 때 70점 정도 나온다. 실제로 시험치러 가면 80.85점 나올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3개 문화유산, 3개 기록유산, 브로그로 실어놨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전혀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우리 한눈검 슬림 강좌를 들으시면 되고요. 스물몇 강밖에 안 되지만 자 요것만 들어도 95점, 그 다음에 97점, 98점 요 정도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. 우리 한눈검 슬림 강좌가 커버하지 못한 문제는 5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합니다. 이론 강의는 요걸 들으시고요.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단원,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복습 좀 하시고 기출문제는 요 우리 한눈검 기출문제진 요걸 푸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매일 하루 2, 3시간씩 빡공하신다면 자 아마 무난하게 고급을 치러 갔는데 70점만 넘자라고 갔는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98점 나오고 만점 나오고 그래서 너무 점수가 잘 나와서 당황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자 여러분 요렇게 하시고요. 지금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 출간 기념으로 자 요 고급 기출문제진 자 우리 이번에 42회 시험 응시했다는 그 접수표 보여주시면 자 이 고급 기출문제진 한 권씩 우리가 쏴드립니다. 자 요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요. 자 여러분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